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미니언 생성 미니언 생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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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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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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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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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빨강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이때 적용이 없던 모서바들이 포탑 맞습니다. 파랑팀을 탑으로서 데려왔습니다. 파랑팀이 파괴되었습니다. 도움말씀 도움말씀 밤불리, 파차, 야무지가 진짜로 1층으로 1층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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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